1,500원 내산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5일정도인데 오늘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9월 30일까지 이렇게 공사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쪽을 지금 현재 비도 새고 덥기 때문에 아마 여기 천정보수공사와 기둥공사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막 불이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산 5일 장날인데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장터광장시장이 임시로 지금 현재 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9월 30일 날 모두 공사 끝나면 아마 이쪽에 다시 주차장이나 그쪽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어디 어딘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집 내장이 지금 현재 임시 장터광장시장으로 지금 8일 박동을 했습니다 안내디스크에서 공사 기간에 대해 스텝에게 물어봤습니다 6월 말일 공사 예정이어서 공사가 끝나면 아 관전상 문제라고 들었더군요? 어 네네 저 건물이 40년이 넘다보니까 지금도 많이 노후되어가지고 건물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번에 할 일에 이제 노후된 것들 보관도 하고 어 좋은 이제 공사도 하고 림도 설치를 하고 구체적인 것도 공사를 할 겁니다 현대식으로 만들어요? 아니죠 손님들이 너무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우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앞에 문도 설치를 할 겁니다 아 에어컨도 달고 온품비도 설치를 할 건가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먹어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미신먹는 것도 굉장히 짜증스럽고 겨울에는 그래도 버틸만 한데 여름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많이 노우셨죠 네 그래서 그럼 설치를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번쯤 호기심이 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해마다 방문객 수는 늘어만 가는데요 어 안에 있는 어 시장들만 이렇게 네가트럭으로 이렇게 잠을 샀네요 아에는 정육청 신경도 있죠 오늘 같은 날에는 깨끗한 국물이 생각나게 하네요 어 맛있겠다 마라오모 3개에 200억 3개에 2층으로 아 이게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죠 이것이 바로 정상 가격입니다 아 비올 때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볶는거 보면 진짜 맛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에이터 칼국수였죠 어 이렇게 오늘 칼국수는 5,000원 응 응 도둑불고기 아 여기 민망하네 응 도둑불고기 맛있어요 마지막 봤는데 안녕하세요 응 학생이 굉장히 좀 감칠맛 나고 아쉽더라고요 파하고 같이 겹쳐서 먹으면 진짜 막 끝내줍니다 자 공독불고기 공독불고기 초청 이게 지금 8,000원이래요 예산 전 군수 이름을 따서 만든 성봉국수도 긴 줄은 역시 꺾일진 모르네요 가장 많은 줄을 계기를 샀어요 4,000원 4,0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4,000원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싸지만 맛있는 잔치국수 다 드신 그룹은 자리에 두고 가시면 치워드립니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치워드린대요 이렇게 이렇게 쉽습니다 다 도와주면 좋겠죠 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홍게라면 맛있어 홍게라면 어때요 맛은 괜찮나요 가족들이 또 오셨구나 여기도 홍게라면 저기도 홍게라면 홍게라면도 예산시장에서 만만치 않은데요 홍게 한 마리에 4,000원 그러면 암액가슴 3,500원 조만간 성봉국수를 추월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홍게라면 홍게라면 인기 좋은데요 여기가 홍게라면 홍게라면 이렇게 맛있겠죠 홍게라면입니다 7,500원 안녕하세요 홍게가 갑자기 찼어요 살이? 그럼요 꽉 찼어요? 맛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요 애들이 좋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홍게라면을 많이 먹네요 네 라면은 무슨 라면입니까? 백라면이예요 백라면입니까? 네 아 그래요? 홍게는 후쿠홍게고 예산만짱 아닌가요? 네 자 7,500원 자 시작 박을 발 끓죠 네 홍게가 홍게 한 마리에 4,000원 여기에 지금 세팅된거 아마 이 소스가 따로 있나요? 소스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렇죠 소스가 아마 좀 약간 다른 소스로 쓰고 있는거 같아요 우리 유명한 백종원 대표님이 저희 해주신거에요 아 그래요 어쩐지 오늘 굉장히 맛있더라구요 좀 약간 감칠맛 나고 뭔가 좀 테이블마다 없는 테이블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가 되게 대박인거 같아요 선몽국스는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대박이네요 선몽국스요? 왜? 뭐지 알아 저희가 앞쓸거에요 아 앞쓸거에요? 네 선몽국스를 앞세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좋겠어요 네 짜야 돼요 라면을 네 자 이제 푹푹게 그 다음에 땡라면 백종원씨가 남에게 소스가 특제 소스 같아요 네 자 다음에 봉산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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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4,000원 늑모밀 4,000원 금호 바베큐 네 돼지 바베큐 10,000원 이제 소스에 담그면 됩니다 네 소스 맛이 기껴 막히더라구요 이 소스 맛이 기껴 막히더라구요 뜯어버리면 자기감매 어떻게 해야 되니까? 혼자 정신이 있겠구나 네 네 봉산우동 홍당에다 이 소스가 무슨 소스인지 굉장히 맛있어요 왜 지금 밥까지 바위께 한마리에 소스 듬뿍 찍어 먹으면 환상적인 맛입니다 소스로 듬뿍 정말 소스가 맛있더라구요 자 오가면 간식집 그리고 파리하고 뭐 쪽파로 만든거에요 안에 내용물이 네? 내용물이 맞아요 아 그래요? 이 안에 그러면 쪽파하고 파리하고 쪽파와 파프리카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훈연 소세지네요 쪽파와 파프리카에 야채가 들어갔는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에 신양튀김 아 신양튀김 안녕하세요 신양튀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육즙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일반에서 일반에서 한입 데여물면 톡 터지는 육즙이 아주 흘러지는 김대떡 햄냄빈대떡 고기완자 2,000원 김치전 4,000원 럭크빈대떡 4,000원 럭크빈대떡 4,000원 여기 앉아있네요 어 이것도 육즙이 커지는게 굉장히 맛있죠 음 여기서 이렇게 돌값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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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000원 여기서 이렇게 오픈된걸 좀 볼수가 있어서 여기도 많은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줄을 많이 서있는곳이 선봉국수 선봉국수입니다 아저씨 아 김밥은 어떻게 해요 김밥은 어떻게 해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굉장히 이뻐요 김밥 날차 날차를에다가 와 에이선 장첩방장 오늘도 많은사람들이 이렇게 사가서 이쪽도 옮겼네요 먹태죽석구이 네 저기 뭐 다 뜯어고치나요 아유 다 싹 싹 기둥이 위험하네요 기둥이 위험하네요 기둥이 위험하네요 교영사건 나올수도 있으니까 아유 그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곳도 있는데 사람이 몰리는곳은 많이 몰려요 그렇지 않는곳도 많지만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음식마다 비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후에는 아마 새벽에는 많게 200ml 까지 비가 온다고 하네요 날라가 생겼네요 폭우가 쏘아지는 예산시장 장터광장 매장과 예산 오일장 장면 풍경이었습니다 양띵 안는지 가서 jego 짝 길이 열어드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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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